자, 2박만 해도 될 것 같아. 오늘? 아니야, 이제 이제. 이제 운동해야지. 운동해야지. 딱. 오늘 몸 좋아. 일단 해보자. 네. 가슴부터 할까? 누워봐. 그래도 대답은 잘해. 빙바로 할게, 일단. 그 원래 운동을 올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 하고 오거든요. 전혀 그런 게 없었고. 무슨 운동하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해요? 오늘 해야 돼요, 2시간 정도. 2시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, 2시간을? 네. 갈까 말까. 운동 가르쳐주신다고 하시길래. 동네 아저씨가. 보호란다고 가르쳐주신다고. 올려봐. 그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. 저는 사실 이제 저는 규칙이 있어요, 룰이. 저는 이제 요령 피는 걸 싫어해요. 네? 조금만 더 맵게 잡아. 이거 올려? 물 뜨기만. 1번 더. 오늘 한 세트 끝날 때마다 좀 쉬워. 됐어. 또 올릴게. 저만 해요? 저만 해요? 그래? 아니지, 오늘 너희 다년도. 왜냐하면 품앗이니까. 그때 원래 50분 PT를 받으면 한 30분은 이야기를 하고 20분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그게 뭔 운동이에요? 형, 20분 얘기를 하고 30분 운동해야 되나? 뭔 소리예요? 어디 가? 더 할 건데? 네. 더 해야지? 네. 한 번 보여줘서요. 한 번 보여줘? 네. 그래, 알았어. 한번 쉬어. 잠깐 쉬어봐. 딱. 힘 줘서 확! 깊이 필요도 없고 그냥 지그시. 지그시 들어서. 지그시 들어서. 뒤로 좀 어디 가? 자, 그렇습니다. 자. 쉬이. 어, 좋아. 어, 좋아, 좋아. 저 때 도망갔어야 됐었어. 어, 좋아, 좋아. 야, 보이지? 서진아. 고개를 딱. 턱을 당겨서 앞으로. 그래서 어? 여기다 왔어. 야. 뭐해, 여기서? 아이. 만약에 트레이너를 업으로 상내신다면 회원이 다 떨어져나. 선배님은. 선배님. 선배님 너무 FMA인 것 같아. 야, 표정으로 민우한테 보내야겠다. 어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